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대프로젝트 7만년 천부경우 대제전의 개막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천부경 번민족본부 홍보부장경 판타임스 대표 김윤배입니다. 박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 개막식 프로젝트의 핵심이 천부경인 걸 다들 아시죠? 천부경 81자를 세 글자로 요약한 것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는 오늘 개막식 진행되는 동안에 천지인에서 세 번씩만 딱 짓겠습니다. 자 사회적 인사드립니다. 박수기가 영원히 시원찮다. 비가 와서구나. 자 다시 한 번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바로 우리 조은근 사무총장이 7만년 천부경우 대제전 프로젝트의 취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은 조은근입니다. 간략히 우리 7만년 천부경 홍익 대제전의 취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눈부시게 빛나는 천지인 사상의 기반의 조호통인 인류 평화를 향한 홍익혼을 대한민국에서 민족진영 주도로 일반 대중과 공명한다. 이를 위해 한민족 성조 한인 한웅당군의 뿌리 가르침이자 우주 자연의 섬리를 품은 인류 최고의 경전 천부경이 관통하는 수학 과학 종교 철학 의학 문화 예술의 초점을 맞추어 전시 강연 체험 등의 전반위적인 대제전을 펼칩니다. 이상입니다. 나라인가라고 하는 데서 너무나 충격과 회의가 있어서 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상당한 혼란기가 있었을 때 제가 천부경을 만났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던 그 방향이 있었는데 그 길을 바꾸게 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었거든요. 그게 198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5년 한참 전두환 군사 파초정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제가 천부경을 접하는 바람에 저의 삶이 달라졌고 그때 저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줄인다면 그렇게 해서 천부경을 만나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했어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그때 저는 시작했어요. 그게 38년 흘렀습니다. 여정이 아마 이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감회를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시를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귀한 것을 이 청손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도 숨이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하루빨리 세상에 같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죽음에서 살았고 내가 죽어가는 몸뚱이가 살아났는데 이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게 미루고 미루고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겨우 이제 그 한을 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민족 한민족 우리 한백원 세 몸 한몸이신 한백원 이제 한인 한군 이 세 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기 그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조상님을 모신 여기 그 피를 흘려받은 하나 한 분하고는 정말 귀중한 천손이잖아요. 이 천손들의 삶이 어땠어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은 천손의 삶이 아니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창피하고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더 미루다가는 이거 최근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거 나라가 없어져 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라는 감도 느끼고 해서 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행사를 빨리 시작해서 이걸 전 국민 한민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 있는 동포들도 그렇고 전 세계 인류가 이걸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구랴구랴 한 겁니다. 불과 이 시작을 한 것은 이 전시회를 발상해가지고 시작하고 바로 추진에 들어간 것은 불과 20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설프게 지금 준비가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차츰차츰 보완해서 전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포가 그리고 전 세계인이 이 천부경을 알게 하는 대열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타이틀을 7만 년 천부경 홍익대재전으로 잡았는데 도대체 7만 년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권의 후에 우리 동지들조차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부경 대박사 조은근 총장이 짧게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제목이 7만 년 천부경 홍익대재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것은 상세하게 글자를 넣으면 7만 년 역사 속 천부경 홍익대재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부란 말은 이미 7만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경의란 말은 남은 신경이군요. 그러면 우리 천부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학과 종교나 이런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윷놀이판 다 하시죠? 윷놀이 다 하셨잖아요. 그 윷놀이가 바로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역법입니다. 역법이라면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서기전 25858년 개년경에 부천시대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역수가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역수는 역법입니다. 그런데 3일 신고 봉장기에 366 갑자른말이 나옵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2만 1960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한우 할아버지가 출연했대요. 서기전 3898년. 7년 갑자년.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 서기전 25858년이 됩니다. 그때가 개해년. 그 다음에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일이에요. 제가 달력 찾아냈습니다. 현대달력으로 추석해서 올라간 수치가 달력상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서기전 25858년 개해년. 갑자월 갑자일이 12월 1일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366 갑자른말이 정확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무가 전해온 전해지고 온 역사는 마고할미께서 마고께서 중천시대를 열기 전에 이미 선천시대의 천무란 말이 있었습니다. 천부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승했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부도지에. 그리고 우리 천부경 다 아시지만 아시지만은 81자 상영문자로 된 유물이 아니고 글자가 상영문자가 발견됐는데요. 그게 실제로 저기 혜저유역에 오키나와의 혜저유역에 니나군이 이렇게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혜저피아매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게 81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독을 해보니까 첫 다섯 글자는 완전히 일치해요. 뒤에 있는 글자들은 심장과 태양 여러 가지 사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본심포태양을 반드시 아주 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81자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단군의 후회들답게 아주 그냥 대단히 진지하고 즐겁게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궁시 행사 전에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재롱을 피시던 김영기 우리 민족기회 토요준비정부 대표께서 어 아주 오랫동안 우리 그 홍산유물 비롯해서 고대 유물들을 좀 수집해 오셨어요. 상당히 양이 많으신데 그중에 가장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는 21점의 유물을 이번 전시 대세전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들면서 박수 세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증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징서 천부경 범민족본부 박정구 대표님 기증 2022년 10월 중 천부경 전시회를 위하여 무장 대여를 하는 유물 21점 중 제20번의 대형 홍산옥기 천부경 범민족본부에게 무장 기부함을 확인 보증합니다. 한기 9,219년 10월 3일 민족회의 스펙모무송주의 금연기 가장 뜨거운 박수 3일 초대 2.1 3.1 2.1 3.1 1.1 2.1 3.1 4.1 4.1 5.1 4.1 4.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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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9.1 6.1 5.1 9.1 6.1 10 10 11 7.1 전이상 침묵 이스노를 위하여 전이상 침묵 이스노를 위하여 전이상 침묵 이스노를 위하여 전이상 침묵 이스노를 위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한봉 모델협회 회장 황희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관계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과 우리 아버님이 너무 애를 많이 쏘셨고요 그 위에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인사를 여기는 가로막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10월 19일날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제가 패션쇼를 합니다 혹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날 하루 종일 할 것이니까 한두 시에 오시면 두 시에 개막 퍼레이드를 하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정을 해드리고 드리면서 제가 딱 한 말씀만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박정관 회장님께 제가 이 책을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요거 30권을 제가 이 자리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책을 요 책가방 주고 가는 건 어려운 문제고 예 제가 지금 며칠 있다가 진상하고 저를 지내고 와야 되거든요 10월 8일날 지내고 왔는데 즉시 제가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노래 한일소리 천부덕 딱 이 한 곡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한근 주시 예 박수한근 주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울지마 침칭하네 일시 오시기 석삼문 무릎도 전일 일찍 길이 일삼 일척 씹혀 무게 화삼 전일 일삼 길이 일삼 길이 일삼 대삼밤육 센칠팔구 운삼사 성완오칠 하늘 소리 울린다 운기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대지마 침칭하네 김교연만 한반네 여한변 부동돈 번심본 태양한명 인정차지 하늘 소리 울린다 동기당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일정부 종일 일정부 종일 일정부 종일 일정부 종일 오이 آ이 넷 다섯 아인다 3 3 3 4 5 5 6 6 6 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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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6 7 7 8 9 5 5 7 8 9 5 5 6 5 6 6 5 6 6 6 7 7 7 7 7 8 8 9 9 10 8 9 9 9 9 9 9 9 10 10 10 10 9 10 10 7 전쟁무술에서 가장 파괄적인 무술입니다. 우리 민국 용기경을 만든 무술을 버리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파술을 오늘 간단하게만 오늘 실전목로로 하는 것은 장소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올해는 만베개만 보여드리고 내년에는 멋진 공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귀총공법 우리 귀천을 우리가 지정의 귀천의 공법을 모아서 오늘 격파 암석을 파괴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귀총공법 정! 귀총공법 격파 시작! 귀총공법 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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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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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